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윤혜린입니다 요즘 1일 1팩이 그렇게 유행이래요 그럼요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아니 이게 정말 슬프지만 30대가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피부는 내 마음도 모르고 정말 점점 쩌지죠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 1일 1팩 하루에 팩 한 장씩을 사용했을때 효과가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이 되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만 예뻐질 수 없죠 우리 모두 예뻐지자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gns 코스메틱 메디코스 브이 매직 데일리케어 마스크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구성도 정말 너무 좋아요 총 50장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5종류에요 피부에 맞게끔 골라가시면 되고요 이거 다 가져가시는데 저희가 무료배송까지 해드려요 여러분 오늘 꼭 사셔야 돼요 요즘 시중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팩 종류 진짜 많아요 그리고 브랜드도 정말 다양해요 도대체 뭘 써야 되나 고민하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 피부에 맞는 타입의 팩이 어떤 것인지를 찾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 넉넉하게 다섯 종류의 타입을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내 피부에 뭐가 맞는지 뭐가 필요한지 찾으셔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타입은요 골드 블랙 마스크 진짜 이름 그대로 손도 99.9%의 리얼 골드가 이 안에 조금 더 아니에요 듬뿍 들어있는데요 이 골드는요 보기만 해도 좋고요 가지고 있으면 더 좋고요 먹어도 좋은데 피부에 발라도 그렇게 좋대요 피부에 닿으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서 혈색도 좋게 하고 탄력은 더 있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금으로 정말 예쁜 피부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금 뿐이 아닙니다 피부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참숫 그리고 다섯 가지 블랙푸드 또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 정말 촉촉하게 동암 피부를 관리하시기에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 이어 소개해드릴 두 번째 타입은요 퓨어 스네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제 옷 세트라고 되게 비슷하죠 옷 세트네요 이 안에는요 요즘 그렇게 핫하다는 달팽이 저맹 여과물이 그냥 듬뿍 들어있어요 달팽이가 어디에 좋은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영양 그리고 일단 탄력 정말 내 아이 피부를 좀 쫀쫀하게 만들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퓨어 스네일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 세 번째는요 이름도 예뻐 스노우 화이트 진짜 하얘질 것 같아요 이름만으로도 깨끗한 느낌이죠 백설공주처럼 깨끗한 내 피부 관리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미백에 집중적으로 케어를 관리한 이 스노우 화이트로 한번 케어해보세요 정말 하얗고 환한 빛을 가진 얼굴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요 바로 블루 아쿠아예요 보시면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수분 충전을 하실 수 있는 팩인데요 우리가 여름에는 너무 덥고 자외선도 강렬하다 보니까 진짜요 피부도 사실 어떤 계절보다도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쉽게 빼앗기게 돼요 맞아요 여름에 그래서 지금 같은 계절에는 정말 수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피부 번들거리니까 촉촉한 거 아니야? 착각 착각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얘는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수분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제품은요 바로 콜라겐 마스크예요 콜라겐은 탄력에 좋은 거 너무 유명하죠 알죠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정말 콜라겐이 다량으로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서 진짜 집중 탄력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목구비가 아무리 예뻐도요 진짜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되게 나이 들어 보이고 생기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퍼 왜 이렇게 슬퍼요 나 너무 슬퍼 내 얘기하는 거 같아 근데 우리가 여자는 항상 어려 보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탄력은요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 제품으로 해보세요 여자로서 정말 관리해야 할 거 우리 너무 많죠 지금 미백이며 주름이며 탄력이며 고민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아무래도 주름 나이도 들었고 점점 생긴다 슬퍼요 예린 씨 뭐 어떤 거 저는 이거 다 사줬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화면 나오고 있네 보시면은 진짜 너무 창피해요 너무 이쁘기만 한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좋은 게 저 골드 마스크를 사용을 제가 했잖아요 물론 촉촉하고 효과도 좋지만 금 가루가 확 붙어 있잖아요 반짝반짝거린다 뭔가 심리적으로 되게 비싼 고급스러운 관리를 받는 것 같다 뭔가 나도 특별해진 것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기분만 좋아지는 거 절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금이 갖고 있는 효과 때문에 정말 내 피부 예쁘게 관리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칭찬하려면 끝이 없는 제품 너무 너무 좋은 제품 오늘 구성도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오늘 총 50장 가져가시고요 다섯 종류에요 피부에 맞게끔 골라가시면 되고요 이거 다 가져가시는데 무료배송까지 해드려요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마세요 뭔가 여자로서 도자기같이 미끈한 피부 받을 수 있다면 바랄 게 없죠 바랄 게 없죠 우리 모두 꾸밀 텐데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예쁜 피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제품 찾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GNS 코스메틱 메디코스V 매직 데일리 케어 마스크가 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마스크로 정말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